오늘 오전 11시경 카노가팍 지역 상업용 빌딩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폭발은 7800블락 노르스 알라바마 에비니어의 한 건물에 있는 유닛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천장이 무너져내렸고 건물 내 다른 두 유닛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폭발은 불법 마약 제조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PD는 건물 안에서 두 명이 강한 마리아나 농축액인 일명 허니오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탄가스를 사용하다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허니오일은 일반 마리아나보다 환각 성분이 3배나 많아 효력이 빠르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인데 기호용 마리아나가 허용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허니오일 제조는 불법입니다.